오늘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할 날이다. 나의 생일이다. 그래서 작은 케이크를 사러 파레바게뜨에 왔다. 다행이다. 다양하고 이쁜 케이크들이 많았지만 이런 트렌드가 스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작은 걸로 사오기로 했다. 계속 미련이 있는데 제가 블루베리 케이크를 보니까 블루베리 케이크에 나 좀 사가라고 하는 것 같았다. 그래도 작은 사이즈로 사오기로 했다. 작은 사이즈 케이크도 너무 이뻤다.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다. 어머니가 오시면 같이 촛불을 켜야겠다. 다행이다. 지금 잘 되고 있지? 생일 축하합니다. 개형이네. 빼도빼도 보네. 갈라그네 먹으냐 그게. 응. 빼, 빼. 빼서. 불가볶겠네 불가볶아볼게 칼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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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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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갖고 올게요 칼칼칼 칼칼 물 갖고 올게요 땡겨서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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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뭐니 칼칼 총소리 올라가는 소리 고치 사람 겁나라게 칼칼 칼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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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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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물도 대부다 아이고 아이고 물 타보게 빨리 띄고 드세요 이 물을 다 먹었냐 다 먹지 마세요 먹어보자 맛있네 맛있네요 이거 어때? 바나나 드릴까요? 바나나 먹으래? 응 잘라서 드시고 맛있네요 흐어치먹만 먹으랍니다 나중에 치우면 돼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